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홀리입니다 오늘 살펴볼 무기는 고의력 프레임의 공허속성 로켓발사기인 네일의 답의 PVPVP 추천 특성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일의 답 로켓발사기는 지금 에피소드 망령에서 다시 돌아온 무기입니다 예전에 되게 오래됐어요 이게 나온지 진짜 오래됐거든 아마 무기 제작이 없을 때 나왔을 것 같은데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때 나는 다시 복각된 무기입니다 대신에 펑롤이 예뻐져서 나왔어요 오시리스의 무기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드랍인 주에 해당 주에 만약에 이번 주에 네일의 답이 메인 드랍이야 그러면 무결점 완료했을 때 숙련자 버전을 얻을 수 있고 그냥 일반 버전도 매치 종료 이겼을 때인지 종료였을 때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종료 시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앵그램을 까면서도 나올 수 있고 집중 또 하나 할 수 있어요 메인이기 때문에 집중하는 데 좀 좋습니다 집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로테이션에 빠지게 되면 지금 들어왔으니까 로테이션 빠지는 거는 좀 시간이 걸리겠죠 빠지면은 유산 집중에서 집중할 수 있는데 숙련자 버전은 당연히 못하고요 그냥 일반 버전만 할 수 있고 유산 집중 가격이 좀 더 들어갑니다 좀 비싸요 그래가지고 파밍할 수 있으면 지금 파밍하시는 게 좋다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이 무기의 특징점은 이전에 나왔을 때는 어차피 공격적 프레임이... 아니 고의력... 고의력... 공격자가 아니라 고의력 프레임이었기 때문에 폭발 방향이 넓고 그 다음에 나가는 속도 있죠 투사치 속도가 낮아요 그래가지고 투사치 속도만 보완을 해준다면 PVP에서 아주 쓸만한 로켓 발사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도 충격 증폭기는 붙었습니다 부족한 투사치 속도를 충격 증폭기가 커버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켓은 정말 쓸만한 PVP 로켓이죠 근데 그때 PV2에서 쓸만한 특성들이 하나도 없었어 그렇지만 이번에 선망의 암살자, 그 다음에 선망의 무기고, 그 다음에 미끼와 스위치, 양각대, 폭발적인 미, 그냥 다 있습니다 다 PV2에서 쓸만한 게 죄다 들어갔어요 그리고 신조 특성인 여기 위축의 시선도 있는데 이건 아무래도 그 솔풀용으로 쓰시겠죠? 솔풀용으로 써도 이게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뭐 선망의 암살자나 뭐 그런 류가 붙습니다 그래서 PV2에서 상당히 강화됐다고 볼 수 있고 PVP에서는 이거 하나 붙는 것만으로도 이거는 사용 가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본 폭발이 진짜 높으니까 기본 폭발이 보시면 90이에요 여기서 그냥 속도만 죄다 찍어도 이건 그냥 엄청 쓸만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PVP에서도 괜찮고 PVE에서도 괜찮은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어 근데 PV2에서는 데미지 차이 때문에 좀 안 쓰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고위력 프레임이 딱 중간에 있거든 정밀 프레임이 제일 낮고요 그 다음에 적응력이랑 공격적 프레임이 데미지가 제일 높습니다 그 차이가 10%예요 10% 정밀... 정밀 10%였나? 5%가 모르겠어 아무튼 그 정도예요 10%씩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렇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고위력을 안 쓸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고위력 이상이면 PV2에서 상당히 쓸만하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 여기 특성도 많이 붙어 있으니까 이거는 PV2든 PVP든 둘 다 쓸만하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특성만 그럼 PV2 추천 특성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PV2에서도 마찬가지로 투사체 속도가 중요합니다 폭발 반경은 솔직히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뭐 폭발 반경은 안 챙길 필요도 없죠 근데 그렇지만 투사체 속도가 무조건 빠른 게 좋아요 왜냐면 우리는 여기서 충격증 폭기를 안 쓸 거기 때문에 물론 충격증 폭기를 쓰셔도 되지만은 그럴 경우에는 투사체 속도 위주로 가게 되잖아 그렇죠? 투사체 속도 10 올리고 10 올리면 55죠? 55에다가 빠른 발사 강성은 찍지 않은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특성, 세부 특성 때문에 그 다음에 빠른 발사 원래는 강성을 추천은 하는데 좀 더 많이 날아가니까 빠른 발사 5차기밖에 안 나기도 하고 조작성도 올라가니까 빠른 발사에다가 여기는 솔직히 여기도 고속탄약을 안 할 수도 있어 그럼 65, 그죠? 그럼 75까지 오르는 거죠 여기까지 하면은 그러면은 상당히 빠르게 발사가 됩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앞에는 저는 강성보다는 강성도 해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 로켓 발사에 총열을 상... 솔직히 여러분들이 아무거나 골라도 상관이 없어 다른 무기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제가 추천을 해드리는 거잖아요 이 뒤에 거 중에 이걸 위에서는 강성을 안 쓰는 게 맞고 빠른 발사를 쓰는 게 맞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기서는 강성보다는 빠른 발사를 훨씬 추천해 드릴 것 같아요 훨씬 그리고 두 번째는 충격 케이스를 기본적으로 추천해 드리는데 이거는 아시겠지만은 그... 직격 데미지를 10% 올려가지고 결론적으로는 한 발에 2.2% 데미지를 올려줘요 이게 진짜 나는 딜미 턱이 뚫겠다 하시는 분들은 2.2%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할 거야 그럴 경우에는 이제 충격 케이스 가져가시는 게 맞고 근데 나는 좀 더 로켓이 빨리 나갔으면 좋겠어 하시면은 그냥 여기 있는 고속 탄약을 하시면 됩니다 이건 재장전 속도까지 커버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이거는 아무래도 충격 케이스가 좀 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빠른 발사에 충격 케이스 이렇게 가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뭐 이렇게 올라가는 게 있어 안정성 빠지고 재장성 올라가는 게 있는데 재장전은 사용할 수가 있지만 이거는 이제 뒤쪽에서 세 번째 특성 설명할 때 좀 얘기를 해 드릴게요 설명해 드리고 나머지는 약간 애매하다라는 얘기를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충격 케이스 추천하고 그 다음에 투사체 속도를 위해서는 고속 탄약 이거 재장전도 조금 올려주니까 재장전은 이 빠이 올리기 위해서는 한급 용기를 가야 되는데 이거는 여기서 좀 설명해 드릴게요 그거는 약간 추천해 주지 않는다 나머지는 뭐 필요가 없습니다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로 압축할 수가 있어요 선망의 암살자 그리고 선망의 무기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선망의 암살자는 아시겠지만 다른 무기로 죽였을 때 이 무기의 탄약이 오버장전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시는 게 있을 수 있는데 처음에 어차피 선망의 암살자는 보스 딜 할 때 처음에 두 발 정도밖에 빨리 쏠 수 없지 않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 하나만으로도 DPS가 엄청 차이 납니다 재장전을 계속 해야 되니까 물론 로켓만 안 쓰고 다른 거랑 같이 쓰실 분들은 의미가 없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 이번에 선망의 무기고가 나왔는데 이거는 미끼와 스위치와 아주 좋죠 궁합이 매우 좋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충격증폭기가 아니에요 선망의 무기고는 유탄 발사기와 똑같이 미끼와 스위치와 같이 쓰면서 다른 무기랑 조합했을 때 매우 좋은 시너지를 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규 특성으로 괜찮은 로테이션을 돌리고 싶으면 선망의 무기고에 미끼와 스위치를 가셔도 되고 물론 당연히 선망의 암살자의 미끼와 스위치 가셔도 됩니다 이게 뭐가 조합이 좋다라고는 얘기를 해드릴 수 없어요 자기의 플레이 스타일, 자기의 보스 딜 사이클 그거를 잘 생각하시고 고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선망의 무기고에 미끼와 스위치를 추천하는 거예요 무기를 돌리면서 계속 장전을 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거는 이제 선망의 암살자는 약간 로켓만 쓰게 됐을 때랑 로켓만 쓰게 됐을 때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양각대 같은 경우에는 양각대는 기본 데미지 증가 특성보다는 DPS가 좀 딸려요 근데 탄수가 늘어나잖아 예탄이 늘어나기 때문에 어찌됐든 데미지가 줄어든다고 해도 예탄이 늘어나가지고 DPS 차이가 엄청 많이 나는 건 아니더라도 그래도 나긴 나지만 최종 딜은 훨씬 나으니까 양각대를 쓰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잘 보고 선택을 해야 돼 근데 거의 보면 보스들이 DPS가 높아야 되는 애들이 많으니까 양각대는 약간 다른 방법으로 쓰긴 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폭발적인 빛 있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좋은 겁니다 폭발적인 빛은 데미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고 로켓 발사기에 기본 좋고 7스텍이기 때문에 똑같이 7스텍이기 때문에 이 탄 자체가 이 로켓런처 자체가 7발이면 반 이상이 보유하고 있는 탄의 반 이상을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쓸 때 구슬을 다시 먹어가지고 회복을 할 수가 있다는 장점도 있어요 그래서 유탄보다는 폭발이 좀 더 쓰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광폭이랑 치명적 무기 있는데 치명적 무기는 사실상 여기 있는 딜 특성 때문에 이거는 거의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10% 데미지 증가하기 때문에 치명적 무기는 거의 차선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광폭보다 훨씬 낮으니까 15%예요 이건 좀 준비 시간이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대체적으로는 선망의 무기고의 미끼와 스위치를 많이 찾을 게 되실 것 같습니다 저도 요거를 좀 추천드리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선망의 암살자에 미끼와 스위치 가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요거에다가 양각대 쓰셔도 됩니다 상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양각대가 더 높으려나? 그건 잘 모르겠어 요거를 썼을 때 좀 달라질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기본적인 거랑 좀 다르니까 로테이션이 그래가지고 요거에 요거를 써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요거를 계속 추천해 드리는 거고 이거는 너무 로테이션이 잘 맞기 때문이야 둘 다 시너지가 너무 좋아 그 두 번째 양각대를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폭발적인 빛까지를 데미지 증가 특성의 최고 추천이라고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이거 특별하게 돌리고 싶으시면 선망의 무기고 난 로켓만 쓰겠다 하면 선망의 암살자 가시면 됩니다 근데 로켓만 쓰겠다 하실 때 충격 증폭기를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아무래도 첫 발에 처음에 몇 발을 더 쏘는 게 좋긴 좋지만 기본적인 재장전이 무지하게 빨리 빠르게 돼요 충격 증폭기는 그래가지고 만약에 여기서 충종을 쓰실 거라면 충격 케이스로 데미지 올리는 것보다는 합급 용기로 재장전을 이 빵에 올리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해 그래서 아까 제가 여기서 설명해 드린다고 얘기를 해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그걸 강추하진 않고요 아무튼 쓸 수는 있다라고 얘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설명을 드리자면 추정보들은 PVP나 PVE에서 별로 그렇게 좋지 않고요 위축의 시선은 나 혼자 이거를 쓸 거라면 상관이 없는데 여러분들 악화시키는 능력은 여러분들이 능력이나 무기 다른 무기로 하게 되잖아요 이게 굳이 여기에 필요할까 싶습니다 중화기에는 그다지 필요가 없을 것 같긴 해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추천해 드릴 수 없고 공중 트리거는 PVP에서 쓰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공중 트리거에 아마 양각대를 쓰면 탄이 좀 많이 올릴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 저번에 맷발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느 분이 그래서 재미나게 그러니까 그 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나는 로켓을 진짜 일반 무기처럼 쓰고 싶어 라는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이렇게 조합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설명을 봤을 때 이거는 별로고요 집속폭탄은 이제 구시대 유물이고 유물이고 이제 쓰지도 않죠 거의 쓰지 않는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적들 잡을 때 쓰시는 건데 적들 잡는 로켓을 하나 만드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굳이 굳이 만들어야 되나?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설명해 드리면은 여기는 빠른 발사를 좀 더 추천해 드립니다 빠른 발사를 추천해 드리고 빠른 발사를 사용했을 때 걸작은 조작성으로 가시는 게 훨씬 좋아 보입니다 이거를 쓸 거기 때문에 선망의 무기고 조작성으로 가면 되고 두 번째도 충격 케이스 제가 지금 말해 드리는 건 선망의 무기고를 쓸 때입니다 빠른 발사에 충격 케이스 그 다음에 선망의 무기고, 윗기화 스위치 이렇게 가게 되면은 걸작을 조작성으로 가시는 게 좋고 만약에 선망의 무기고가 아니라 다른 재장전 특성에 관련된 걸 한다 그러면은 굳이 빠른 발사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재장전에 관련된 걸 할 거면은 뭐 강성 발사로 가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충격 케이스는 기본으로 붙이고 충캐는 2.2%지만 여러분들이 막 딜 우겨놓고 싶은데 2.2% 조금이라도 더 우겨놓고 싶잖아요 그렇게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2.2 아무것도 아니야 하시면은 그 이상한 겁니다 모순입니다 물론 2.2 아무것도 아니야 하시는 분들은 딜을 그렇게 빡빡하게 넣으시는 분은 아닐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여기는 이제 충격 케이스 그 다음에 여기 선망의 암살자나 뭐 축격 증폭기를 쓰시면 되고 여기도 윗기화 스위치나 양각대, 폭발적인 맥 이런 거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걸작은 재장전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망의 무기고에 윗기화 스위치를 쓸 때는 재장전이 굳이 필요 없잖아요 다른 걸로 하게 될 거니까 그렇죠? 한 발씩 쏘면 되니까요 다른 걸로 하게 될 거니까 굳이 필요가 없는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재장전을 올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딱 정리를 하시면 될 거 같고요 다른 조합들도 여러분들이 입맛에 맞게 뭐 선망의 무기고에 폭발적인 빛이라든가 양각대라든가 이런 것도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너무 예쁘게 나온 거니까 그걸 판단해서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 PVP 가봅시다 PVP는 얘기할 게 그렇게 없어요 폭발 방향 높으면 좋고 투사 차속도 높으면 더 좋습니다 근데 이 고위력 프레임은 폭발 방향이 기본적으로 높고 투사 차속도는 낮은 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투사 차속도를 올려야겠지? 그리고 조작성도 올렸으면 좋겠지만 조작성이 굳이 필요할까? 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로켓 발사기를 잡으면 탄을 얻으면 그걸 먼저 쓰고 딴 걸 쓰잖아 일단 한 명 잡고 시작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든 조작성 같이 챙기면 좋은 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강성 발사 쓰기에는 폭발 방향이 떨어짐으로 아깝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빠발로 갑시다 그럼 조작성까지 덤으로 오르는 거예요 두 번째는 능력치만 보세요 능력치만 보시고 마이너스 안되고 플러스만 되는 것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안정성은 마이너스 돼도 돼 여러분 그러니까 투사 차속도를 위주로 보세요 고속탄약이죠? 고속탄약 그러니까 능력치만 보면 된다니까 여기 투사 차속도 올릴만한 거 여기 있죠? 그럼 10까지 올리면 75가 되는 거예요 일단 찍어둡시다 세 번째는 다른 걸 필요 없어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충격 증폭키 하면 일단 그냥 미친 속도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럼 네 번째가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어차피 네 번째는 유틸 특성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 그러면 결국에는 어차피 로켓은 제대로 맞추면 한 방이기 때문에 체인키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약간 두 명이 있었는데 한 명은 죽을 반경이야 근데 옆에 있는 사람들은 옆에 있는 사람은 좀 멀리 있어가지고 데미지 약간만 입었어 그러면은 체인키를 할 수 있는 연쇄반응이나 질속폭탄을 가져가는 게 맞습니다 둘 중에 하나 근데 이거는 그냥 터지기 때문에 아마 연쇄반응이 훨씬 좋을 거고 질속폭탄은 이렇게 떨어진 시간이 있어가지고 애매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추천드립니다 너무 이렇게 오랫동안 얘기할 필요가 없이 이거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PVP용은 딱 정해져 있으므로 이거 엄청나게 좋다고 볼 수 있어 자 그래서 여기까지 살펴봤는데 PVP에서 상당히 쓸만했는데 이제 PV2에서 강화돼서 돌아왔습니다 강화돼서 돌아왔고 상당히 쓸만하니까 여러분들도 만약에 파밍하실 수 있으면은 PV2용이든 PVP용이든 한번 파밍해서 사용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자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으로 다시 봅시다 바이바이